여의도 벚꽃축제에서 판매하는 제육덮밥이 가격 대비 부실한 모습의 바가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이 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의도 벚꽃축제 푸드존에서 시킨 제육덮밥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. 지난 1일 영등포 여의도 봄꽃축제에 방문했다는 글쓴이 A씨는 현장에서 식사를 하려다 즐거운 분위기를 모두 망쳤다며 사진 한 장을 첨부했습니다. 작은 그릇에 담긴 밥과 고기 몇 점, 반찬으로는 단무지 3조각이 전부인데요. 다소 부실해 보이는 해당 음식은 무려 만 원어치라고 합니다. 심지어 몇 조각이라도 있던 제육은 비계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. 화가 난 A씨가 축제관리 측에 민원을 넣어봤지만 불친절한 응대만 돌아왔다고 합니다. A씨는 민원부스의 얘기를 하고 왔는데 저한테 답변하는 모양새가 영 아니었다며 민원부스 측에 우롱당한 기분이 들어 잠이 오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. 그는 이번 주까지 기다렸다가 답변이 안 오면 영등포구청에 직접 민원을 넣을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.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 또한 편의점 제육 삼각김밥 더 양이 많겠는데요. 어린이용 제육덮밥은 아니겠죠. 저런 축제 가기 전에는 밥 먹고 가는 게 낫겠다 등으로 공분했습니다.